지금 물을 보시면 너무 깨끗해요 여기서 산천을 기르고 있거든요 형님께서 오늘 이 산천을 잡아주신답니다 매일 와서 신세만 지고 가는데 또 산천까지 잡아주시니까 너무 미안하고 와 여기 보시면 잘 안보이는데요 산천어가 너무 많습니다 아 이게 안보이네 지금 형님께서 어 산천어 야 산천어 어디 지가 아이진나이게 나는 따야 됐나 조그마한게 잡혔답니다 우와 이거 보세요 한천어가 너무 많습니다 여기 보이시는지 모르겠네요 화면이 잘 안보이는데요 산천어가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습니다 산천어가 근데 잘 안보입니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우와 보이시죠? 벌써 잡혔습니다 우와 큰게 잡혔네요 단체여 우와 이야 벌써 너무 차마다 잡히네 너무 커가지고 바늘이 빠지는 거 같아요 이야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화면상에 잘 안보이는데요 밑에 산천하가 아 이제 조금 보이네요 너무 많습니다 와 이렇게 많네요 여기서 낚시대로 잡아서 우와 이거 보세요 두만강 물을 받아서 이렇게 산천을 자르고 있어요 보시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바로 건너편이 이제 북한땅이고요 밑에 바로 양어장이 있고 그러니까 두만강 사이를 두고 이 양어장이 있습니다 넣자마자 모네요 아이고 산천하 이 산천을 잡은 방금 잡은 산천입니다 네 와 이렇게 든 사람은 안겼네요 아 먹을 줄 모른다 아이고 나 힘 그만해요 좀 많이 잡았어요 이정도로요 아 이걸로 우리 먹으면 되는데 동생에서 암이라며 나이 얼마인데? 난 못봤어 암에서 와라야만 얘기가 오는 게 생각나지 동양고 꽃자 갔다 갔지 한국이라 무산로 찍고 우리집을 찍고 내꺼지 죽었거든 난 몰랐지 복부살라온나 그러고 그 다음에 뱀방대대 정찰대 대사가 죄송합니다 다들 왔어 암천지에 왔다 갔지 한국이가 유튜브에 올랐어 그리고 나는 강력이 부럽더라고 남은 이들끄기 인간에 찍고 여기를 앞둔서 기대되랑 뱀방대 뱀다빈 뱀다빈